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해 축복합니다 손도 하고 우리 중등부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앞뒤로 같이 한번 다시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학교 진급 예배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진급을 한다라고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나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한 학년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학년이 올라간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청년들도 이제 대학생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진급을 한다라고 하면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직장에 가고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라고 하면 한 단계 보직이 높아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서 할 때는 다 어떤 의미로 다 쓰이느냐 하면 한 학년이 올라간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하나 승진을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학년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나보다 먼저 한 학년을 겪어본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한 학년이 올라가면 나보다 먼저 간 그 선배가 어떻게 공부를 했지 해서 그 길을 또 잘 성공적으로 간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따라가려고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일반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하는 진급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학교의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진급이라는 건 뭘까? 한 학년이 올라가는 거 말고 직장에서 한 단계 승진하는 거 말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소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이들로서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급한다는 게 뭘까?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급에는 한 학년 올라간다 하나를 승진한다는 말 말고 원래의 더 중요한 의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이 진급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의 진일보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두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함께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급의 중요한 요소가 새로운 영역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는 장색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영역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새로운 땅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땅, 땅의 땅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운 땅에서 내가 특별하다는 존재를 가지고 특별한 일을 거기서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다 똑같은 일만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급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 학년 올라가서 먼저 공부한 우리 선배들 잘 따라서 그 길을 평범하게 가는 것도 진급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진급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는 매년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고 직장 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은 해가 바뀌어서 이 가운데 계시는 분 가운데는 이제 그 직장에서 물러나야 되는 분도 있고 오늘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새로운 사회로다가 새로운 땅으로다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곳에 우리를 둘 때 나를 특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특별한 청소년으로 보고 특별한 어린이들, 특별한 아이들로 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부모나 우리 교사들이 이거를 꼭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뭐냐? 새로운 것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셔 그래서 특별한 우리들에게 맡긴 일이 있어 저 사람이 하나가 올라갔다고 공부하는 거 일을 똑같이 해서 승진하는 거 이거는 모두가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특별한 것과 특별한 일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보통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특별함을 발견하고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진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노아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아들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방주에서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나오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주세요 앞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명령을 주는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고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 속에 주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복과 함께 주어진 명령이 뭐냐?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기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도 화면을 통해서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런데 복사님 저거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준 특별한 게 아닌데요 네, 맞아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히 아담에게 주신 명령하고 똑같아요 한번 1장 28절을 볼까요? 화면에 보면 제가 써놔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말을 아담만 들은 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노아도 그 말을 들었어 그리고 노아만 들은 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담도 들었어요 똑같은 말을 노아도 들었어요 노아의 아들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이지만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들의 하는 역할들도 이 명령을 수행하는 일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져요 이제 그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아담 아담, 노아,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의 똑같은 말은 반복되지 않지만은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던 노아는 언제냐 홍수 전에는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 죄악이 아주 이 땅에 퍼져 있을 때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됐어요 그리고 노아는 또 언제 했느냐 이 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리셋됐어요 그런 다음에 나와서 새로운 땅에서 그는 이 명령과 함께 새로운 땅을 맞이하게 됐어요 노아의 아들은 새로운 땅을 맞이한 게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딱 첫 번째로 접하게 된 게 오늘 이 18절 뒤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보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오늘 이 아들들은 처음으로 이 성경에 언급한 데에 따르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완전히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명령은 똑같은데 상황과 모든 환경은 서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으로 다 진급을 해요 새롭게 변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들도 서로가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22년도에 있었던 일 23년도도 그대로 똑같이 살 것 같지만 23년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23년도를 경험해 보고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되돌아서 1년 지나서 다시 와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오세요 제가 좀 도움 좀 없게 없으면 안 오셔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환경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특별함 속에서 하는 일들도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름이 있게 돼요 오늘 그래서 먼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런데 그 명령과 함께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뭔가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 땅을 경작하는 일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생물들을 다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2장 15절에서는 핵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딱 한마디로 말하느냐 땅을 경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그리고 이 일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땅에 들어갔는데도 3장 23절을 앞에 보시면 여우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우리 성경에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게 경작하시니라 땅을 갈게 경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보내서 뭘 하게 하느냐 땅을 경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그러니까 역할은 뭐냐 하면 하는 일은요 아담의 특별함이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특별함 가운데 하는 게 뭐냐 하면 땅을 경작하다 이 표현 속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이 조금씩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죄악이 이 땅에 아주 퍼지게 됐어요 그럴 때 오늘 장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가 등장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농사 짓는 일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농사 짓는 일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이 노아에게 있어서의 특별함은 뭐냐 그 죄악이 다 퍼져 있는 그 시대에 노아가 특별한 건 뭐냐 하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6장 22절 볼까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뭘 했냐 방주를 준비해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방주를 잘 준비하는 이것이 노아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일이고 이게 노아의 특별함이에요 특별함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셨던 우리 어른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하면 첫 마디가 뭐냐면 방주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반적으로 아니 온 인류에 있어서 이 방주를 지어서 준비한 자는 오직 특별하게 노아예요 노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다른 것으로 적용을 해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서는 이 땅이 모두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탁 나온 노아는요 더 이상 방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게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노아가 그 다음에 한 일은 진급을 했어요 방주에 있던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이거를 진급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자고 했어요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오늘 그 노아는 더 이상 거기서 방주 짓는 일을 또 하지 않아요 방주 짓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게 특별하고 그러므로 말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왜 저 일을 하니 저 일을 하니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방주 짓는 일은 더 이상 노아가 새로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만 기억하는데 홍수 이후에는 새로운 일을 거기서 특별하게 하게 됩니다 한번 9장 20절을 볼까요?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이런 일을 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농사를 시작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러한 의미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흙의 사람 노아가 포도원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흙의 사람 노아가 포도원을 건설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건설이라는 말을 포도원 하나 만든 게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별 것 같지가 않아요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무슨 노아의 이게 특별함이야? 여러분 그래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 사람들이 보일 때는 조롱거리에요 그런데 없어요 세월이 지났을 때 이 방주는 노아의 특별함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드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때 포도원 하나 만든 게 뭐가 대단한 특별함이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딱 집어넣고 이게 아주 중요한 특별함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포도원을 건설이라는 말이에요 건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언제 쓰였던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할 때 창설하다라는 말이 건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져다 씀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포도원을 건설한 것은 그저 단순한 농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하신 그 일을 자기가 대리로 해서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는 것이 이 건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는요 자기가 이 홍수 전에와 홍수 이후에 진급을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하는 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주를 짓는 일에서 방주를 짓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포도원 건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 이 노아는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진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새롭게 올라가는 학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하고요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의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하고 23년도에 여러분의 청소년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은요 완전히 다른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다른 땅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와는 다른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만의 특별함이 있는 진급이에요 그렇다면 진급은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한 학년이 올라갔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겪어보지 않은 그 세상으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본받을 가려고 하고 그 사람을 모방해 가려고 하면은요 나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진급이라는 것은 나의 특별함을 하나하나 더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것에 대한 특별함이 있지만은 나는 나의 이런 특별함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부분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의 특별함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도록 하셨구나 이것을 찾아서 행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진급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년하고 다르게 새로운 땅과 새로운 영역으로다가 진급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옛날에 했던 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진급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새로운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나의 특별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진급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특별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요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번 9장 21절을 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광경을 누가 보느냐 이 노아의 세 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게 노아의 관점이 아니라 세 아들에게 있어서는 한번 보세요 18절에 이 방주에서 나온 아들들 그리고는 20절에 노아가 포도원 건설 그리고 21절에 이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잠 있는 모습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이 아들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아들들이 지금 처음으로 맞닥뜨린 상황이 뭐냐 이거는 못 볼 걸 본 거예요 못 볼 걸 본 거 이거는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고 이거는 내가 정말 진짜 마음이 불편한 것이고 이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그 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 아들들이 맞닥뜨렸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이 아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18절 왜 제가 본문을 18절 19절로 했느냐 하면 이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오는데 아들들 세 사람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난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세 아들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어찌 보면은 막 떠벌리고 다리고 막 창피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수치를 드러내면서 떠든 아들은 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함은 이건 안 좋은 사람 해서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샘과 야베시라는 아들이 그것을 감춰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다 해서 이 두 사람을 부각시켜요 근데 성경에 잘 보면은 샘 함 야베 가운데 함이 중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열상 함을 중간에 놨다는 사실은 창세기에 오늘 이 구장은 누구에게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느냐 함에게 집중하기를 원해요 목사님 그러면 중요하면은 맨 앞에다 갖다 놓지 가운데에 갖다 놨다고 그게 중요하겠어요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함만 부연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함은 가난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족속과 가난한 땅의 조상 그 함이 바로 이 함이다 라고 하면서 함을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창세기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난한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에 이 함의 가난의 조상인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 너희들이 들어갈 땅 저 가난한 너희들이 맞닥뜨릴 저 가난한 족속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의 후손들이 지금 여기에 가난한 땅에 머물고 있고 이곳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 너희들이 들어갈 곳은 바로 아주 좋은 에덴 동산 모든 풍요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함의 저주, 저주받은 함의 그 후손들과 그 어찌 보면 끝자락이 있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다 꼭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왜 저주와 저주와 그곳에서의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이 있는 그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는지 꼭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다 하며 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오늘 가난한 땅이라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땅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가난의 족속들이 있는 그곳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급시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가 오늘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특별함을 통해서 그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스라엘은 딱 가면서 그것을 굳게 결심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함에게 있습니다 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9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 우리의 성경에서 하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9장 21절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하체가 아닌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음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림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속에 한번 보세요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그때는 부끄러운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하고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다음에는 이 벌거벗음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숨기고 싶은 게 되고 수치가 되고 다른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벌거벗음의 모습은요 우리가 말하는 저주와 같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은 이런 상황에 지금 자신의 아버지의 벌거벗음 모습을 보며 이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참으로 보기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이 벌거벗음을 갖다가 딱 옷으로 딱 덮어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오늘 똑같은 환경을 접했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 자꾸 빠져들어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저주받은 곳 그것은 악한 곳 그것은 안 되는 곳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딱 끊어버렸어요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거기에 특별하게 두신 것을 보고 딱 끊어버린 샘과 야벳을 향해서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성경에서 이런 말을 보실 때는 이게 이런 의미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우리도 해야 돼요 이 말은 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이 샘과 함께하면서 약속도 주시고 성취도 하시고 동행도 하고 항상 곁에 있는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누구에게? 샘에게 그런데 야벳은 어떻게 됐느냐 야벳은 창대하게 하였다 하면서 야벳에게 이런 후손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함은 그러나 반대가 됐어요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로라 라고 하면서 결국 이 함의 후손들은 저주받은 땅 가나안 땅이 되었고요 저주받은 민족 가나안 족속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누굴 보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급시켜서 그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이런 수치를 갖다가 보고 함이 이렇게 한 행동을 갖다가 부각시키느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처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 땅을 세상에 바깥에 조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볼 때는 흑암에 거하는 백성 흑암의 땅이라고 했어요 조금 느슨한 표현으로는 흑암의 땅이지만 좀 심한 말로 하면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민족 조선 땅 조선 사람 그런데 거기를 품고 오늘 진급을 해서 새로운 땅 조선을 향해서 온 성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내가 소문만 듣고 기록으로만 보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놈의 땅은 진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주받은 땅이네 백년이 지나도 이 땅은 안 바뀔 것 같고 이 땅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성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면 이 벌거벗은 모습만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과 이렇게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모습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조선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곳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그들이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조선 땅은 저주받은 땅 흑암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진급은 새롭게 직면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낸 땅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안 좋은 모습 가능성 없는 모습 너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여겨서 그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특별함을 갖고 그곳에서 사명을 보며 그것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바로 진급된 모습이에요 진급된 모습 오늘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하여 가난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갈 이 가난한 땅은 함의 저주를 이어받은 땅이에요 그곳에 거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 바로 그게 이 가난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는 계속 삼삼오오 모여서는 가난한은 저주받은 땅이야 저주받은 백성이야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어 계속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보며 부정적인 말들만 하고 있다고 하면 저주받은 인생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급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중에 보인 모습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돼갖고 거기에 같이 동화가 돼서 같이 토창민처럼 막 살아가게 돼도 거기에는 진급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낸 것은 그 저주받은 땅 가난한 땅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거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특별히 생각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는 백성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급은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진급은 세상에서는 한 학년 올라가며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을 그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진급은 새로운 곳으로서의 진일보예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곳인데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이 있고 그곳에는 풍요가 있고 그곳에서는 만사용통 그런 것만 있지를 않아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정말로 이 동서남북을 보더라도 아무란밖에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진급시켜서 거기에 보내셨느냐 내가 특별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나를 특별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급시켜 거기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수치를 보고 벌거벗음을 보고 그것을 떠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왜 나를 특별하게 거기에 두셨는가를 보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특별함을 잘 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하나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급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급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이렇게 해 막 기준치를 앞서간 사람들을 그걸 갖고 하게 되면은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각자가 비교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특별하게 여기셨고 특별한 곳에 여러분은 진급시켜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진급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harma 하나님의 الله 하나님의 2020 하나님의 명 knocking 하나님의這種 하나님의forcement 하나님의omo